안녕하세요 여러분 현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녁이죠. 지금 시간. 지금 현재 시각이 9시 4분인데요. 지금 가게를 찍고 있는 시간이. 오늘은 it is February 20th and it is like you guys know. Monday everyone. 자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 시작입니다. 다들 어떻게 주말들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did you spend a great time last weekend? 주말들 잘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I hope you guys did.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서 오늘 저는 그냥 야무지게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기억나세요? 요새가 졸업실 지금 그러다 보기 때문에 뭐뭐를 축하한다. 지금 뭐뭐에 대해서 축하한다라고 할 때 그 자체를 구문으로 한번 외워봤었죠. 그래서 일단은 당신이 졸업을 축하합니다. 야 졸업 축하한대 정도의 표현 영어로 어떻게 했었죠? 그죠?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Hey,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정도의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Congratulations 하고 반드시 s가 온다 그랬어요. Congratulations 한 다음에 뭐뭐를 축하한다 할 때 반드시 전체 사 on. on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on your graduation. 당신이 졸업을 축하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생일 축하한다 할 때도 Congratulations on your birthday. 그리고 뭐 새로운 직장 얻은 걸 축하합니다. 그 다음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꼭 많이 활용해보시고 그리고 또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Congratulations. 여러분과 좀 더 친한 친구들, 친한 사람들한테 쓸 때 줄여서만 할 수 있다고 배웠죠? 그래서 Congrats. Congrats. C-O-N-G-R-A-T-S. Congrats. 정도로도 우리가 줄여 쓸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Congrats on your graduation. Congrats on your new job. Congrats on your birthday. 이런 식으로 다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졸업 축하해 주신 분 되게 감사드려요. 친구 졸업 무사히 잘 했고요. 졸업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도 되게 감사합니다. 의대건 저 의대건 간에 오늘도 한 주 재미있는 표현, 야무진 표현 배우면서 한 주로 시작해야겠죠? 오늘 표현은 여러분 뭐를 준비했냐면 일단은 한글로 뱉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뭐가 있냐면은 우리 그냥 지름길로 가자. 우리 그냥 지름길로 가자. 정도의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름길라는 표현은 어디 있을까 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이렇게 출퇴근할 때 걸어 댕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장롱면하고 가고 뭐 이제 따로 이렇게 별도로 운동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또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걸어 댕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항상 지름길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아 그냥 친구들끼리 같이 가자. 야 그냥 지름길로 가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차를 타고 같아도 당연히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면 친구가 내가 지름길로 알고 있다면 야 기다려봐. 우리 그냥 지름길로 가자 정도의 표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영어로 야무지게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로 한번 뱉어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면요. 야 그냥 지름길로 가자. 영어로는 계속 DO가. We have not enough time, we don't have enough time. let's just take a shortcut. If not we're gonna be late So let's just take a shortcut. We don't have enough time. We're going to be late. We're going to be late for class. Let's just take a shortcut. 수업 늦겠다. 빨리 지름 빌고 가자 정도의 표현도 한번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문장 시작했는지 당연히 알아보고 우리가 외워야겠죠. 여름도 어떻게 된지도 한번 센스 있게 야무지게 알아보고 한번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문장으로 시작했냐면 여러분 let's just 이런 식으로 문장 한 장 했다 시작했어요. 여러분 let's at least 어포스로 딱 찍으시고 s 하면 못이죠. 그죠? 뭐뭐 하자. 즉 뒤에 동사 하자 정도의 표현이 let's가 되죠. 그래서 맨날 let's do this. 이거 하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let's eat lunch. 점심 먹재. let's go. 가지. 제일 많이 해. let's go. 맨날 요거 많이 해줘요. 그래서 let's 자체가 뭐뭐 하자. 즉 뒤에 오는 동사 자체 그거 하자 정도의 뜻으로 해야 되나. 근데 let's just. j-u-s-t라는 게 붙었어요. 요 놈아 뜻이 뭐죠? 단지란 뜻이죠. 단지. 그냥 이란 뜻도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let's just. 요걸 한 번에 우리가 이해를 하죠. let's just. 해석은 그냥 뒤에 동사하자. 그냥 뒤에 동사하자. hey, let's just. let's just. 뭐 이라고 하실 때 뒤에 동사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let's just. 그냥 뭐 하자. 자, 뭐 하자고요. 여러분. 지름길로 가다라는 표현 자체를 한 덩어로 해주세요. 일단 지름길 자체가 영어로 shortcut. s-h-o-r-t. 띄우시고. c-u-t가 있어요. shortcut. shortcut. 중대 표현이 있거든요. shortcut 자체가 있는데 요 놈아 자체가 지름길이라는 뜻이에요. 지름길로 가다 할 때 동사를 take로 써요. take. take a shortcut. take a shortcut. 이렇게 하면 지름길로 가다 정도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외우면 잘 모르겠지만 take 동사를 지름길로 가다라고 할 때 shortcut 앞에 같이 이렇게 한 세트로 온다는 거예요. take a shortcut. take a shortcut. 이 자체를 한 덩어로 오늘 야무지게 외워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let's just. 그냥 뒤에 동사하지. 동사가 뭔데요? 지름길로 가는 거. take a shortcut. 합치면은 let's just take a shortcut. hey, 대건. hey, 대건. why don't you take a shortcut? we don't have enough time. 지금 시간은 지금 충분하지가 않다니까. we're gonna be late for class. we're gonna be late for work. 지금 회사는 지거 같던 이 자체가. let's just take a shortcut. 그냥 뭐 하자. 동사하자. 동사 뭐해요? 지름길로 가는 거. take a shortcut. let's just take a shortcut.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아시겠죠? 제가 지금까지 하면 뭐 10번 이상, 거의 한 20번 이상 제가 뱉었기 때문에 벌써 외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시겠죠? 아 오늘 야무지게 외웠다 하고 뒤로 빠꾸빠꾸 버튼 누르시지 마시고 여러분 터로 제가 하는 거 잘 보시고 되면 여러분 터로 뱉어보시고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now it's my turn. now it's my turn. 여러분 제 턴입니다.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잘 보시고 덩어리 잘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거 어떻게 보면 잘 보시고 여러분 터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무지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야 지금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다니께네. with a name, you know, time. 지금 시간이 충분치 않아. 어? I'm in a hurry, man. 내가 지금 급하다고. 한 다음에 그냥 뭐 뭐 하자. 그냥 동사하자. let's just. 한번 더. let's just. 뭐 하세요? 지름길로 가는 거. 지름길로 가다. take a shortcut. 한번 더. 그냥 뒤에 동사하자. let's just. 뭐 하자고요? 지름길로 가는 거. take a shortcut. man. man. I'm going to be late. 늦겠다고. we just got. 그냥 뭐 뭐 하자. let's just. 지름길로 가는 거. take a shortcut. 합치면은 let's just take a shortcut. let's just take a shortcut. 아니 뭐 뭐 하지 그래? why don't we? 우리 뭐 뭐 하지? 그때 배웠던 기억을 안 하세요? why don't we? 이러면 why don't we? why don't we take a shortcut. why don't we take a shortcut. 우리 지름길로 가는 게 어때? 정도로 권하는 것도 될 것 같아요. 뭐 다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뭐 해야만 해야 할 때도 뭐 we should take a shortcut. 뭐 we have to take a shortcut. 다 들텐데 오늘은 그냥 let's just. 요거를 앞에 대표 표현으로 넣었어요. 지금 제가 한 거. 뭐 we have to take a shortcut. why don't you take a shortcut. 뭐 we better take a shortcut.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싹싹 넣어주시면은 여러분들 고유의 오늘 표현들 이뻐 있으면 안 되죠. 많이 만들어 가실 것 같아요. I think you can make many sentences with today's pattern, with today's phrase, with today's 오늘의 이름 배웅 요거가 구문이랑 패턴 가지고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턴에 간단히 또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고 발음에 대한 팁을 드리고 여러분들 터로 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let's just, let's just, 범위내에 let's just 하지 마시고 빨리하면 let's just까지 가는데 더 빨리 가면 let's just 할 때 보면 just가 j-u-s-t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 t 자체도 자음이 거의 안 듣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빠르면 let's just, let's just, let's just, let's just, let's just 정도로도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발음으로 꼭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let's just, 그냥 네 동사 하자. let's just, 그냥 가자. let's just go. 그냥, 어, 그냥, 그냥, 그냥 주먹고 싶으면 먹자. let's just, let's just eat Chinese food. 그냥 집에 지금 가자. let's just go home now. 어, 그냥, 어, 뭐 할까요? 그냥 이거 사자. let's just buy this. 다 되겠죠. 그래서 let's just, 그냥 뭐 맞아 할 때 발음이 let's just, let's just, let's just. t 발음 그냥 과감하게 빼셔도 더 자연스러운 발음이 된다는 걸 잡아가시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뭐였죠? take, 동사 take에서 t-a-k-e 띄우고 어, 관사 써주시고 그다음에 short cut인데 short 할 때 r 사운드 있기 때문에 short, short. r 사운드 넣어주셔야 돼요. short. short, short, short cut, short cut, short cut. short cut. short cut, short cut. short cut, short cut 하지 마시고 short cut. 이거 넣어주고 take a shortcut 한 번에 예면 되면은 take a, take a, take a, take a. 이건 누구 거야? 김태희꺼. 오, 애들 입대느냐. 이건 누구 거야? 김태희꺼. take a shortcut. take a shortcut. 발음은 외우시면 돼요. 뭐 이상해도 외우시면 됩니다. take a shortcut. 이렇게 한 번에 예면 안은 꼭 잡아가세요. let's just take a shortcut. let's just take a shortcut. let's just take a shortcut. 이 느낌으로 반드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버튼입니다. 꼭 뱉어보셔야 돼요. 자, 제가 덩어리 던질 테니까 여러 버튼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덩어리 던져주는 남자입니다. 어, 덩, 덩, 덩잘, 덩잘남. 덩어리 잘라주는 남자. 덩던남. 덩어리 던져주는 남자. 이상하네요. 자, 이상합니다잉. 자, 가볍게 여러분. 야, 지금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 되거나, 어? we don't have enough time, man. 어? we don't have enough time. I'm serious. 시간이 없다고, Jessica. 응? we're gonna miss the train. we're gonna miss the train. if we, we're gonna miss the train. unless we hurry. 우리가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지금, 어, Jessica, 여차를 놓칠 거라고. 그러니까, 이까지 다 밑밥 깔아두고, 그러니까, 그냥 동사하자. 그냥 동사하자. let's just 지름길로 가는 거. 오, 여러분,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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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시, 다시, 다시 갑니다잉. 아까 그, 잡아드리고. 그냥 동사하자. 지름길로 가는 거. 죄송해요. 제가,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정신이 나. 다시 한 번. 그냥 뭐뭐 하자. 동사해요, 동사. 그냥 동사하자잉. 지름길로 가는 거.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지금 상황 잘 보시죠. 우리가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지금, 어, 버스 혹은 기차, 어, 지하철을 놓칠 거라니까, 어. we will miss the subway. we will miss the subway unless we hurry.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가 버스 놓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뭐 하자. 그냥 동사하자. 마지막이에요. 그냥 동사하자. 자, 뭐 하자요? 지름길로 가는 거. 지름길로 가다. 잘 됐습니다. perfect, 여러분. 정리해볼까요? let's review. 빠르게 정리해봅시다. let's quickly review what we learned today. 잘 봅시다. 그냥 동사하자. let's just. 뭐 하자요? 지름길로 가다 표현 뭐 있었어요? take a shortcut인데, 어휴, 이라고 했죠? short 할 때 턱 땡기는 거. 턱 땡기지 그러고, take a, take a 이름, take a. 김, take a? take a shortcut. let's just take a shortcut. let's just take a shortcut. hey, let's just take a shortcut. we don't have enough time. 어, 뭐, 뭐, 뭐. why don't we take a shortcut? 우리 지름길로 가는 게 어때요? why don't we take a shortcut? 우리는 지름길로 가만해, we have to take a shortcut. 이런 식으로 많이 풍부하게, 아, 여러분들께도 take a shortcut 자체 한 덩어리를 가지고 많은 표현들 꼭 만들어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편이 야무지게 활용하시고, 내일 우리 수업 하기 전까지 꼭 써먹어보셔야 돼요. 써먹으시고, 덩고도 한 번씩 남겨보시고, 입으로도 뱉어보시고, 열 번 이상 뱉어보시면서, 여러분 편 만드시면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월요일도 잘, 시작 잘 하셨으니까는, 한 주동안 즐겁게, 영업하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의 환영이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야무지게 표현을 잘 없으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tomorrow with another great expression session video. So please in the meantime, take a give yourself and dress warmly. I think the weather is getting warmer. 이제 날씨가 좀 뜨셔졌는데, but we have to be careful, right? 조심하시고, I'll see you tomorrow. 수고하셨습니다. 전두현이었습니다. 잉!